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테리코디 30억과 매포 68,000원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저희가 맨 처음 해야될게 무엇입니까 요 머리 바꿔야되는 부분 맞습니까 그, 그렇나요 헤어가 기본의 시작이군요 저희는 무엇을 사야됩니까 트렌드 류알 성형을 사야되나요 아 성형 아니지요 헤어 뭡니까 트렌드 류, 류알 헤어 류알 헤어 류알 헤어 아 여기 있군요 요거 막스, 요거 아닙니까 아 요걸 뽑아야된다고 별로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30억이 있는데 30억으로 30억으로 교환권 사면 안됩니까 아 그거 뭐지 그거 뭡니까 이름 뭡니까 똑똑 요런건 사면 안됩니까 크흠 요런건 별로입니까 아 아 근데 너무 흔하긴 하죠 흔한거 하면 더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흔한거 하면 더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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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런 패션 어떻습니까 오랜디 오, 오렌지 오, 뭐라는거에요 오로, 노란색 오디션 헤어 요런거 어떻습니까 흐흐흠 요런걸로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꼭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 노란색 오디션 헤어 괜찮은거 같은데요 아 바닐라가 있습니까 바닐라가 어딨지요 아 여깄군요 아 아 별로 같은데 전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노란색 오디션 헤어 노란색 오디션 헤어 노란색 오디션 헤어 흐흠 요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흐흠 흐흠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 맞지요 초이스 초이스라는 구입하고 일단 헤어로부터 시작해 봅니다 어 어 요걸로 할 수 있나 이것도 아 아 안되네요 헤네시스 가야되나보네요 아 이거 아니지요 아 아니 어딨어 알겠구나 아 아 아닙니다 개성있게 해야지 코디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 오디션 헤어 좋습니다 레벨업도 해주고요 스읍 저 오디션 헤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피부 색깔부터 좀 해야되겠지요 스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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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어 쿠폰 스킨 그렇지요 스읍 어 아 스킨 양산형 코디로 아 아 아 여기 또 중요한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 아 어떤 누나로 갈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 아 너무 진한거 같은데 요느낌 정도면 괜찮은거 같네 그 아 어 아 귀신 컨셉 어떻습니까 귀신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이사 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컨셉 중 하나였는데요 이사 귀신 컨셉 아 왜 그렇습니까 저의 자유를 주시겠다면서요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 흔하게 해달라고 왜요 갑자기 아까전에는 다르게 해달라면서 아 흔하게 해달라고 흰색으로 해야 되겠네 아 흔하게 해달라 아쉽습니다 오케이 그럼 흰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요 이 색깔 맞죠 갑자기 마음을 변하셨군요 자 다음은 뭐해야 되지요 아 무기를 하나 사야 되겠군요 야 무기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 염색을 해야 된다 아 아 믹스 연색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 믹스 연색입니까 이거 노란색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미겸 아 오케이 염색은 어디서 합니까 염색은 어디서 합니까 아 아 아 안해주네 아 이렇게 아 이거 알아서 되는 겁니까 아 그렇군요 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뀐겁니까 아 바뀐겁니까 아 바뀌어있는 거군요 아 아 그렇군요 요 머리 맞습니까 노란색깔에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고객님 아 고객님 이거 만족하십니까 이머리 아 고객님 이거 만족하십니까 이머리 아 일단 성형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성형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 야옹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 아 머리랑 성형이 없어졌죠 아 머리 다시 하자구요 머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초이스를 보자. 아주 좋으셨습니다. 아, 아, 좋은 사람 얼굴 어떻습니까? 하하하하, 스텔러스가 생겼다고? 아, 그렇군요. 아, 예쁘게 해달라고.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까 아 헤어를 다른걸로 하자고 그럼 헤어를 바꿔야겠네 아 나 괜찮은거 같은데 왜 아 새로 새로 리모델링 합니까 머리부터 아니 처음에는 개성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쁘게 해달라고 그러고 흔하게 해달라 아주 난해할건지요 어어 있네요 가격대가 1억 5천이라 그렇지 흰돋게 40억이요 흰돋게 40억이요 아 아니 저에게 자유를 주는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마치 어 찾아봐달라는 느낌이군요 아주 잔인합니다 네네 뭐로 해드릴까요 아 컨셉 딱 흔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흔하지 않게 하고 있는데 다시 이쁘게 해달라 아 거의 뭐 찾아서 해달라 요런 느낌으로 아주 안좋습니다 거의 검색.. 검색해서 사주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흠흠 어 저는 아까 그게 이쁜거 같은데 싫다하니까 나는 괜찮았는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맘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꾸며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 머리야 성형을 해달라 다시 해야되겠군요 그렇습니까 아 성형을 먼저 해볼까요 아 야홍이하면은 아주 귀여울 것 같은데 네네 아 그럼요. 코디라는 것이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. 아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성향에 맞춰서 움직여 보도록 하지요. 아 요거는 아 어겠군요. 아 성향은 누구입니까? 아 밖에서 해야 되는 거보군요. 성향은 누가 해줍니까? 아 피부관리사고 거기는 일반밖에 없는데요. 아 마을 가서 빠른 이동 눌러야 되는군요. 오케이. 어 의왕 얼굴은 어떻습니까? 아주 귀엽군요. 이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? 이게 다음 이제 상하이 모자 사야 되는 것입니까? 뭐 사야 됩니까? 추천 사은품 받습니다. 내내 아 아 이 패션 어떻습니까? 아 내려와 내려와 어 어 이거 어떻게 내려옵니까?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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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하 다 싫다하니 아주 난해하군요 아 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달라면 바꿔줘야지 아 이것도 밖에서 해야 되나 아 이거 있군요 아 이 머리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 개성 필요 없으시답니다 네네 그냥 남들처럼 해달랍니다 네네 그냥 남들처럼 해달랍니다 네네 아하 아 그 다음에 뭐 사야 됩니까 아 캐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다 다 아이 난 다 아.. 근데 꼭 저런거 사야됩니까? 싸고 괜찮은건 없네 아..한 벌을있네 아..여자꺼 아..여자꺼 어디서 다 사와나 구나 이런거 끼면 안됩니까? 굽놀이 안모로 괜찮구만 귀엽네 흐흐흐흐흐 아..원놀이 패키지가 있나요? 아..아..이거 아닌거 같구 아..이거 표정이잖아 아 이거 오랜만에 보네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남자 매트릭스 패키지 간지 장난 아니네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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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패키지 탭이 있습니까? 아 여기 있구나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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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게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맘에 들었던 것은 아까 그거 괜찮네 아 이거 귀엽구만 아흠 이렇게 끼면 안됩니까?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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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가 귀엽네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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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욱 아흠 하나밖에 없어 인형의 꿈이 마지막 하나 담았어 음 맞습니다 빨리 사야 뭘 어떻게든 가든가 하겠지 하나 하나 있어서 빨리 사야 된다고 아 아 오케이 무난하게 하나 구입하도록 하죠 자 그다음 무엇을 사야 됩니까 무기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캐릭터와 잘 어울리네요 아주 귀엽게 돼가고 있구만 나도 데려가 아 이거 맞습니까 이게 무기랑 맞나요 아 망토를 치우자고 망토는 뭐 해야 됩니까 아 투명망토 오케이 오케이 아 폐 좀 치워봐 음 다음은요 아, 요거랑 잘 어울립니까? 이거 미리 뭐 보는 방법 없습니까? 미리 뭐 보는 방법 없습니까? 아, 있어요? 아, 이거 무기예요? 요거예요, 요거? 요, 저기 왼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아, 점프용기입니까? 이거 아하... 별로 같은데? 아, 나도 레어가 이쁘다고 아, 의견이 많네 아, 이거 별롭니까요? 음, 별을 3억 4천이요 아, 이목이 나, 나도 별로인 것 같은데? 아, 별로라는 의견이 많고 그럼 좋은 게 무엇입니까? 좋은 거라 알려주십시오 저거 어허헣헝 하하하하 좋은거 맞네 어 이게 무슨 모양이냐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? 뭐 알수가 있어야지 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말이지 개인적으로 맘에 들었습니다 요거 괜찮네 치킨 들고 있는거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아 괜찮습니까 자 오케이 저는 이게 좀 땡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닭다리 아주 좋았습니다 닭다리 아주 좋았습니다 어 점프 임팩트도 괜찮네 아 다음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네 네 이게 끝 아닙니까 어 괜찮은데 딱 이게 끝 아닙니까 끝인거 같은데 아니 자꾸 왜 류알 보라 그래 아 눈 색깔 아 그러네 그러네 렌즈 껴야되는 것 아닙니까 렌즈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하다 안 껴져 있는건가 아니 비슷한 것 같다 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모자도 하나 필요합니까 그래요 어딨는데요 아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은 머리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떨 토끼기 개인 어딨습니까 요거 맞습니까 악마의 뿔은 어땠습니까 어 이거 괜찮네 천사같으면서 악마도 되는 1인 2역 아 괜찮네 별롭니까 1인 2역 괜찮은 것 같은데 도깨기 아 없는데요 안 나오는데 없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세일러 모자 아 모자는 별로 같아 어 차라리 흰색깔이 닿겠다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차라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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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된것입니까 이제 또 해야될거 있는것입니까 망토 투명망토 샀잖아요 마무리할거 무엇입니까 끝난것 같은데 엔젤리클이 괜찮던데 나도 칸을 날라있고 엔젤리클이 왜이렇게 비싸요 이거 천만원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거 나 끼고 있는데 하하하하 아닙니다 요거는 살필이 없을것 같애 아 서버가 이상한겁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팔리던데 사먹여 사먹여 어쨌든 투명망토 인형의 꿈 닭다리 스틸레비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름 귀엽게 잘됐어 아주 귀여운 캐릭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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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